비교해 주신 분이 우리는 무역업 하는 회사인데 다들 이렇게 자유롭게 업무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있나? 아니죠. 자네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? 네, 여보세요? 12층 무한 상사인데요. 짜장면 3그릇 하고요. 지금 몇인데 벌써 점심 주문을 해? 저 좀 이따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박차장, 이거 좀 이거 어떻게 지금 애들 관리하는 거예요? 박차장님이 시키라고. 우리 다 배고픈 나입니다. 짜장면 좀 한 그릇 시켜먹었다고 큰소리 치시고 저... 그만 드시는 거죠? 아니요. 안됩니다. 갖고 와요. 아니요. 박차장! 이런 나쁜 생각 버려야 됩니다. 축하하면 그만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. 저... 지금 그러면 안 돼, 길군. 솔직히 저 사표를 갖고 다니는 그 마음은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. 네, 언젠간... 예, 당장 지금도 내고 싶어요. 저 사표를 꼭 받아내리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